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주할 때 소리 났던 메트로놈은 보스의 DB30이라는 모델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너무 조금해서 제 손바닥보다 작더라고요 각 액센트별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 클랍에, 2, 3 클랍에, 3, 2 클랍에 그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액센트를 3 플러스 2, 8분의 7을 연주할 때 2 플러스 3 등등 그냥 기존의 메트로놈이 갖고 있던 것들에서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폐기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저는 기능이 작겠지 했는데 공연할 때나 연습할 때 아무 시장 없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메트로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